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수익률 대결 주요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박PD입니다. 오늘 월요병을 심하게 알고 계신 우리 박PD님과 함께 오늘도 2부 열심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부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문자로 샵 0082번으로 닉네임을 안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릴 방도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당첨되시고 문자 안 보내놓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이외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당첨이 돼서 신난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닉네임이요.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오늘 도팀의 이정수 의원님, 박팀의 이주연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은 괜찮다고 안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심을 나는 유지하겠다라고 도팀이 기선제압에 나섰네요. 이정수 전문가님은 항상 그냥 괜찮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저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요.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괜찮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신경전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이 따로 있죠. 함께 만나보시죠.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저희 포트폴리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을 모두 손절하고요. 전문가 분들의 추천해 주신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는데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포트에서 제외가 되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결 붙은 종목은요. 도팀의 호텔신라 그리고 박팀의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아직도 문자 투표를 안 해주신 분들은 어느 종목으로 투표해야 될지 지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어느 팀부터 들어볼까요? 그런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또 TV 보시느라고 유튜브 또 끄신 분들 많은데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빨리 좀 들어와 주세요. 지금 너무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요. 월요병 유튜브로 다 날려버리시고요. 일단은 우리 현대코퍼레이션 월봉차트 일단 킨 상태로 이주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발사. 네. 딱히 특별하게 대단한 모멘텀이라든가 포인트라기보다는요.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우상량하고 있는 흐름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실적적인 부분이 약 작년에 만들어진 실적이 3,300억이에요. 그러니까 33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최소한 3천억 정도, 여기서 한 10%는 더 올라줘야 되는 그게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나올 실적이 420억 이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실총 한 4천억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괜찮은 종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료 자체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피해를 받던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다시 원점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순자분들 현대 코퍼레이션 실적 대비 저평가지만 일단은 월봉 차트 켜놓으면 느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죠. 자, 우리 순자분들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핸드폰 여시고 샷 008이 쳐놓으시고 자, 나는 현대 코퍼레이션 월봉 차트 봐도 모르겠다. 이게 오르는 차트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듣고 싶어요를 쳐주세요. 그러면 100명 넘어가면 바로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 강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저희도 준비는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저의 제안인데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도 받으셨습니다. 자, 현대 코퍼레이션 월봉 차트를 봤는데 어, 이거 나는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인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샷 008이 번으로 강의 듣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코퍼레이션도 좋은 종목이지만요.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면 이 종목이야말로 더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신라 이종수 전문가님, 저희 세 번째 포인트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공매도 때문에 여러분들 겁내 하시는데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라 그러면 기가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사는 것들을 공략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호텔신라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은 숙을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법인 모든 주체가 계속 삽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종목을 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공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는 쪽을 공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가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가격 전략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좀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진 마시고 이렇게 수급이 안정돼 있는 종목을 조정시 공략하기 위한 전략 말씀을 채택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텔신라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바로 샵 008 2번으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 저희 포트폴리오 현황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오늘은 도팀의 포트폴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부터 인스코비까지 지금 현대글로빅스와 인스코비가 특히나 힘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호텔신라가 있긴 한데 비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행률 6% 안정적으로 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대우조선 해양으로 정말 대박을 터뜨리셨습니다. 23.61% 수행률 너무 잘 나고 있어서 전화 연결도 했었죠. 그렇다면 저희 총 복구 금액을 보면요. 정말 6만 원 하던 시절 있었습니다. 복구 금액이 만 원 단위였었는데 지금 24만 원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도팀 오늘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박팀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팀은 빅텍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대신 하락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한국타이오엔테크놀로지도 3%대로 내려앉았네요.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아이유구 젠큐릭스가 6%, GS건설이 7% 현재 손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구 금액은 그래도 이미 또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31만 원 정도로 복구 금액이 지금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정말 아깝네요. 삼익THK 같이 편입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지만 동신건설로 목표 이상의 수익률을 내셨으니까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종수 전문가님 개인 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편입이 많이 됐어요. 대우조선해양이 편입이 되어주면서 지금 23.6%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트를 보니까 좀 이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에 터치를 한 종목도 있고 이 중에서 좀 전략적으로 손절을 하는 종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종수 전문가님 저희 포트에서 좀 변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 호텔실라를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종목을 전문가들마다 포트 비중을 25%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이죠.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을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워닝머티리얼즈를 좀 버리고 워닝홀딩스가 있으니까 같은 업종이니까 같은 섹터고 그래서 워닝머티리얼즈를 덜어내고 호텔실라를 편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공략하기 위해서 워닝머티리얼즈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닝형제 중에 워닝머티리얼즈를 일단 손절을 하고 전략적으로 호텔실라를 더 담아보자 말씀을 드렸네요. 호텔실라는 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지원 전문위원님이 이길 거라서 저는 제 느낌상으로는 워닝홀딩스만 버려지고요. 호텔실라는 안 담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시죠? 저는 느낌이 옵니다. 오늘 현대코퍼레이션 우리 시청자분들 외치세요. 월봉 차트 열어보시면 늦게 옵니다. 빨리 투표하세요. 아니 그리고 박팀 포트도 좀 보면 목표까지 터치한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변동 없으세요? PD님. 네 우리 또 이지원 전문위원님의 돌부처시죠. 그 주도주 버티기로 포스코가 익절을 하셨습니다. 포스코 익절했고 그거에 대한 AES는 어떻게 할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자문자답을 하시네요 지금.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바타처럼 조종을 당하고 있어서 네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주유소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마음을 정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최후의 변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정수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도장 꽝 찍어주시죠. 자 호텔신라 여러분들 선택하셔도 그렇게 손실날 종목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분명히 소비주들이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선택이든 간에 여러분들 잘 수익되시고 이 공매도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가지고 가면 손해볼 종목 아니다. 라고 굉장히 쿨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쉽지만 워닝홀딩스는 오늘 버려졌고요. 호텔신라 또한 당기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현대코퍼레이션 월봉차트 연 상태로 우리 이정수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듣겠습니다. 발사. 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좀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소비주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소비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예전에 제가 AK홀딩스 바닥에서 드렸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죠. 그런 관점이다 생각하시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대코퍼레이션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정하셨을 것 같으니까 문자 투표 여기서 종료하고요. 지금 바로 결과 공개합니다. 네 승리한 종목은요. 안 돼. 박팀의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당연한 결과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현대코퍼레이션 월봉 차트를 봤는데 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문자 보내세요.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특별 차트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강의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코퍼레이션의 월봉 차트 보고 아무 느낌도 안 오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샵 0082번으로 강의 듣고 싶어요. 참여 의사 밝히시면 다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호텔실라 이미 도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눠드릴 테니까요. 서울경제TV 주요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소 3부는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미리 미리 접수 주시면 방송에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아쉽게도 현대코퍼레이션 승자의 강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채널 고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승자의 강의. 또 오랜만에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편입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과 함께 현대코퍼레이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그런 건 없고요.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룰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즐겨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아마 비슷하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한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입니다. 시가가 하락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상승해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시초가부터 강하게 상승할 종목이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급등나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드렸는데 사실 현대코퍼레이션은 그런 관점보다는 좀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매수가 이야기 시초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지금 보이는 고점을 보면 2만 1천 한 5백 원대 고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고점 구간을 지금 이미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다음 고점 구간을 저항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수익률이 물론 내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2만 5천 원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률이 꽤나 됩니다. 한 15%? 그 정도 되는 수익률 20%가 넘네요. 20% 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제가 주유소에서 포트폴리오에 담는 부분에서 비중을 10% 이렇게 담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10%를 사시기보다는 내일 아침 시초가에 공략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이 현대 코퍼레이션은 비중을 한 10% 정도 담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이걸 여러 번 나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건 급등락이 막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천천히 그렇게 잡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일부 3등분을 하시든 4등분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잡으시고 조정이 좀 더 내려온다. 그럼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은데 일단 손절가는 19,500원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업적인 부분이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꺾이게 됐을 때는 조정기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들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런 흐름에서 만약에 손절가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500원으로 손절가를 그렇게 길게 잡은 게 아니라 한 5% 정도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전략적으로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항상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돈오리포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분할로 천천히 내릴 때마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을 일단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좀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천 개의 종목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압축해내고 압축해내고 압축해내서 그걸 세 종목이라든지 다섯 종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압축을 해놓고 그 관심 종목 내에서 내가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산다더라. 어떤 책을 보니까 정고점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종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사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거나 하는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본적 분석일 거고 그리고 우리 현재 어떤 종목을 내가 얘기를 들었거나 언론에서 봤더니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섹터들 내에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먼저 볼 거는 재무제표도 아니고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차트. 그러면 차트에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가격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을 한다든지 섹터에 대한 산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없다는 방식도 있겠지만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일단 어떤 종목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게 될 때 그 종목의 주가가 현재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와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지금 내려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차트를 먼저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5배, 10배가 올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고 종목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트를 먼저 보고 주가가 바닷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저 바닷건에 최근에 1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바닷건에서 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1봉상에서 이 주가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추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주가는 어떠한 특정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량으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흐름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놓인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주가를 봤어요. 주가를 봤는데 얘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는 겁니다. 그 종목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압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안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은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현금성 자산이 너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체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전환사체 발행은 사실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걸러내고 나면 남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한 번 더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얼마나 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통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현재 주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놓고요. 거기에서 대주주 지분 빼고 자사주 지분 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비중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사고 팔고 누군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누군가 갖고 있는 그런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대주주 비중이 너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대 주주가 지분 10%도 안 되게 들고 있다. 20% 들고 있어도 좀 불안한데 10%도 안 되게 들고 있다. 이런 경우는 또 한 번 더 걸러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처럼 하나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종목을 이렇게 발굴을 해낼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았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는 거였죠. 우상량 정배열에 놓여 있는가 체크.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바닷건에서 2배 이상, 3배 이상, 150% 이상 올라 있는가. 그러면 몇 배 올랐나 써놓고 그리고 이 종목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체크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압축하는 방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목을 찾을 때 또 어떻게 찾아요? 뉴스를 보고 찾아요? 아니면 차트를 보고 찾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뉴스는 종목을 찾아놓고 이후에 관련된 재료들이나 뉴스들을 찾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예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찾아놓고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중에서 괜찮은 위치에 놓여있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검색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쫙 찾아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구나 라는데 이 지금 현재 차트 흐름에서 이 재료가 붉어졌을 때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종목을 선택을 해서 돈을 리포트에 넣던지 주유소에 넣던지 아니면 제가 매매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선생님께서 차트를 잘 보시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HTS의 특성이라서 다른 HTS 그러니까 저는 키움을 주로 쓰다 보니까 다른 HTS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움에서는 특이 종목 이렇게 누르면 쭉 해서 나오는데 상한가 간 종목, 신고가 간 종목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 52주 신고가거든요. 52주라는 게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싹 훑어봐요. 훑어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차트 좋은 애들을 추려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을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면 ETF라든지 ET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요.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종목들은 어떠한 이슈로 급등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차트를 두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 거래량이 나온 부분과 함께 이런 식으로 보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거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근데 살펴보다 보면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을 차근차근 키운 이후에 꾸준하게 바닷건에서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더 짧은 시간에 더 고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하셔도 기존에 해놨던 공부와 함께 더해져서 분명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급등락하는 종목들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일단은 피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정배열 초입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정배열이라는 것은 2평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배열로 역배열이라든지 아니면 2평선들이 수렴을 해 있다가 정배열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 흐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 코퍼레이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 코퍼레이션, 이거 뭐야? 현대 코퍼레이션인데 한국 코퍼레이션 이렇게 현대 코퍼레이션 차트를 보고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2평선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이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여기도 정배열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정배열이 맞습니다. 정배열이 맞는데 여기는 역배열이고 정배열이 맞는데 안 가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바닷건에서 어떠한 특정한 추세를 횡보로 만들어놨을 때 횡보로 만들어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정한 가격대 내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현대 코퍼레이션이 그런 흐름을 보였나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00원이라는 저항권 그리고 저점 구간은 13,000원 정도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 박스권 흐름을 움직였던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배열로 정배열 초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점상한가로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위치에서의 정배열 초입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일단 관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상단을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 종목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정배열 초입에 있는 자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이 구간도 보면 작년 7월이나 8월쯤 정배열 초입을 만들다가 다시 한 번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어갔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주가가 한 번 더 시세가 올라와요.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평선이 전부 정배열로 쭉 뻗어가게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종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계속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배열 우상량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 확실하게 만들어졌을 때 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다른 종목으로 우리 한 번 보면 성찬기업 지주라고 제가 아침에 작전타임 고수익에서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하고 나왔죠. 이 종목을 한 번 봅시다, 여러분. 1봉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중장기 입형선 같은 거 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5일선과 21선, 60일, 121선만 딱 두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는 종목을 걸러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이 딱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가격대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한 가격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발목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발목 정도를 찾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 위주로 바닷건에서 터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놓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 선별을 해놓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쪽 관련 종목들을 쭉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사료주나 비료주 같은 것들도 바닷건에서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어떤 특이한 특정한 가격대가 있어요. 종목들을 보면 차트를 짧게만 보지 마시고 먼 과거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실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저항을 받아왔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내려왔을 때는 지지를 받아왔고 하는 그런 가격대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시다 보면 보이실 텐데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2,500원이 그런 가격대고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야기 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도 일봉에서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월봉을 보여드리면 좀 더 깔끔하게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얀색 선을 하나 제가 그어놨는데 조금 두껍게 해서 보여드리면 2009년부터 해서 2만 원인가요? 2만 원이라는 가격을 오게 되면 주가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깨고 내렸을 때는 올라올 때 저항이 된다든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이 가격 19,500원, 2만 원 이 부근인데 이 부근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 가격을 하회했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가격을 상회했을 때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가 되는 가격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만 45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19,500원부터 2만 원 부근대 밴드 때 이렇게 딱 1봉상에서 선을 하나 그어서 쭉 지난 흐름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예전에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하면서 여기 올 때마다 올라갔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없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면 너무 긴 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괜찮은 수익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딱히 PPT를 준비해서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머릿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되시는 부분들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이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시고 맥주 한 캔 가져오셔가지고 한잔하시면서 오늘 또 시원한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